지금부터 웹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인스턴스의 SSH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접속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SSH라고 하는 것은 원격에 있는 컴퓨터를 제어하기 위한 통신 방법인데요. 지금 SSH가 무엇인지 적당히 그 정도로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콘솔로 들어왔고요. 콘솔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커넥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옵션이 두 개가 있죠. 이 중에서 Connect From Your Browser를 시작하는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Java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생활코딩의 이 수업에서 제가 이렇게 링크를 준비해놓은 게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서 방문해 보시면 Free Java Download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죠. 그 중에서 Free Java Download라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러분의 운영체제에 맞는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 Java의 홈페이지가 잘 오고 여러분들을 보내줍니다. 그럼 이 중에서 Agree and Start Free Download라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죠. 그럼 여기 있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클릭해서 실행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 환경에서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윈도우가 아니라 다른 운영체제라면 그 운영체제에 맞는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할 건데 그거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과 크게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Java 프로그램을 설치를 시작하는 거죠. 다른 것도 다 비슷하니까요. 제가 이 부분은 잠깐 멈췄다가 설치가 끝난 다음에 다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설치가 다 끝나셨으면 이 브라우저를 껐다 키세요. 껐다가 다시 키시면 됩니다. 저는 껐다 낄게요. 이렇게 껐다가 다시 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oding Everybody라고 하는 제가 생성한 인스턴스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요. 그 중에서 Connect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메시지가 뜨죠. 그러면 이 Public DNS는 이 주소에 있는 인스턴스에 접속한다고 하는 건데 저거는 미리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유저네임은 보통 루트로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저와 같이 Ubuntu를 사용하신다면 여기다가 Ubuntu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다른 운영체제라면 루트로 입력하시고요. 혹시나 운영체제를 이름을 지정했는데 접속이 안되면 그 접속된 결과 페이지를 자세히 보시면 유저네임을 루트가 아니라 Ubuntu나 다른 걸로 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에 따라서 유저네임을 지정하시면 되는데 루트 아니면 Ubuntu면 Ubuntu라고 적으면 된다는 거죠. 프라이빗 키 패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앞쪽에서 우리가 키를 다운로드 받았었잖아요. 우리 전에 수업에서 새로운 키를 생성한다고 할 때 create new 하고서 키를 다운로드 받았었죠.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위치하는 경로를 지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운로드라고 하는 아까 웹브라우저에서 다운로드를 받았으니까 다운로드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코딩에브리바디 언더바 키.펌이라고 하는 파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영체제를 따른 것을 쓴다면 그 운영체제에 맞는 경로가 있겠죠. 그 경로를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 코딩에브리바디 언더바 키.펌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번호의 역할을 하는 파일이기 때문에 이 파일은 안전하게 보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파일을 유실하게 되면 이 파일을 다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않을 디렉토리에다가 잘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실습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허접한 디렉토리에 저장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파일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인스턴스 있잖아요. 우리가 생성한 인스턴스를 이미지로 만들었다가 그것을 인스턴스를 새로 생성할 때 그 이미지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한 얘기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파일을 잊어버리는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제가 한 이 얘기가 그때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여러분들이 차차로 알게 될 거니까요. 그 다음에 private key pass에다가 제가 방금 다운받은 이 파일의 주소를 적겠습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클릭을 하면 경로가 나오죠. 이 경로 뒤에다가 codingeverybodyunderbar.key.perm이라고 하는 이름을 입력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코딩everybodyunderbar.key.perm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스토어드인 브라우저 캐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입력한 이 키의 위치 있잖아요. 이것을 저장해 두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커넥트할 때 여러분들이 다시 이 주소를 입력할 필요가 없게 되니까 좀 더 편리해지지만 보안성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겠죠. 자, launch sshclient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면 ssh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통신교약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서버 컴퓨터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겁니다. 자,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현재 여러분이 처음으로 자바를 이용해서 sshclient를 실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실행을 허용할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이트에서 항상 실행을 클릭하면 그리고 클릭하면 이렇게 메시지가 뜨죠. 자바라고. 그럼 여기서 이 게시자의 콘텐츠를 항상 신뢰합니다를 선택하고 실행을 누르시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그럼 여기서 액셉트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컨펌이라고 나오는 부분에서도 예스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컨펌이 뜨죠. 이것도 예스라고 하고요. 전부 다 예스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우분투 IP10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메시지가 뜨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여러분의 인스턴스에 접속을 한 겁니다. 즉, 자신의 컴퓨터 지금 보고 계신 이 컴퓨터 있죠. 이 컴퓨터에서 SSH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을 한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명령어를 입력하면 그 명령어를 통해서 원격에 있는 즉, 아마존 인프라 위에서 만들어진 컴퓨터를 여러분이 자신의 컴퓨터로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챕터에서 이제 아파치를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인스턴스를 제어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